아... 요게 좀 어렵네... 이 분 시... 왜 계속 가진 것을 빙빙도나요 진짜모름? 아니 이거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새끼들아 자꾸 여기서 일부러 전 국보 수군개지랄 반복하면 오톤 트럭에 뛰어들어서 함랭철 지도에 니 이름 나오게 해줄게쓰 또 다른 분이 오니 또 다른 분이 오니 또 다른 분이 오니 아이고 많은 감사합니다 독하다 독해 넌 진짜 독보적이었다 아아악 뭐야 아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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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나 괜찮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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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야야야야야 어! 이거 아니야? 아아 아이씨 나이스 옛날에 그거 있지 않았나 두루미랑 흙여우는 이 안에 있는 통에 입을 갖다대서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어져가지고 빡치만 좀 화를 냈었던 아 여우와 두루미 맞아요 지금 내가 그 기분 알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거지 아아 아 아 이런 방법이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거냐 아 씨와이 왜 안 깨져요 야 이거 1편에 그 글라도스 자네 아니야 내가 죽였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난 뒤 2000년이 지난 거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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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엄청 타는데 와아 아 진짜 나 그냥 미친놈인가? 품을 저거 발판으로 쓰라고 준거 아니에요? 아 이거 안되는데? 아래쪽으로 가야되네 뒤트워치 으이아 시발 야 깨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 이거 슬랭툭 있어야 되는데 왔다 시발 이거지 일단 만들어! 그리고 부수어! 정말 살가는! 와라 이놈들아! 반갑판 성공!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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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건 양옆에 안맞게 역삼각형을 밀어야겠다 하하하하하하! 정우인거냐! 이리와서 나와 싸우냐! 하하하하하하 이 새끼는 포탈이 아니라 지금 캡틴 아메리카 게이머도 하하하하하하 아니 깼으면 되잖아요 깼으면 된 거 아니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깼으면 됐잖아요 깼으면 된 거 아니야? 자 시발단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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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길이 날아도 도착절 도착지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 아 뭐야 아무튼 길이 달라도 도착지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건 뭐 그런급의 사람이 돼버린 거지 오오오 나 이거 다 이거 아닌 거 같아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건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내가 글라도스 이렇게 자꾸 패드립 파고 에이아이가 이렇게 패드립 파고 없나? 오케이 예스 나이스 아 생각보다 쉬운데? 생각보다 쉬워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렵지가 않아요 씨발 버튼이 어딨는거야? 아이 씨발 뭘 그린거에요 아 아 근데 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진짜 잘 그린다 야 뭘 뭘 사과를 그리라 해도 사과를 모에화해서 그리는 사람이야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그려보세요 당도 높은 사과를 만들만한 사람이랄까? 뭐야 야 도와주네 뭐야 여기 아니야? 오 도리도리 아악 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여기 맞아?! 야야야야야야야 건물 압축 플러스 대기 일부 직전인데? 슬프다 와 뭐 뭐 만드는데? 어? 전투인 것 아니에요? 얘네들 그러면은 이거 장난감이라고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인유를 대학살을 시키려는 목적이었던 거였냐? 에휴 cX AI 새끼들 저출산인 거 알면 좀 AI 가정으로 로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출생률을 높여야지 뭐 이거? 용암이잖아 난 다르다고? 얜 실패작이야? 털 애쉬 아니고 털 이 시네 얘 나 본다고 쏘진 않겠죠? 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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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죽은 그 털이 쓰면 아리 아니 쓰레기 야 내가 살렸다 내가 살렸다 어디 갔어 야 야 난 다르다고 아리 내문 annex 커뮤 tipos 저게 스페이라빵 자 어 0%! 예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이로톡신 폭력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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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문이... 너무 대놓고 있잖아요 솔직히... 아니 화장실을 뭐야! ㅇㅇ ㅇㅇ 아 뭐야 불량이다 야 연출바람? 야 역시 벨브라 이런건 젠단 잘만들 꽂아달라고? 꽂지말라고? 그만 컴퓨터에 꽂아? 중앙 컴퓨터에 꽂아야돼? 꽂아? 꽂으면 안돼? 꽂아! 말이 너무 야한데? 즉 체면..체면..체면 업에 쓰는거 아냐? 꽂아? 꽂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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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씨 왼손이 모르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알아 지금이다! 범위를 아는데? 모든 업체들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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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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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아... 사실... 지금 왜 지금 떠나야 돼? 이 기분이 어떻게 생각나? ? 아... 작은 윗미가... 수피한 거 아... 아... 알겠어 그때로 했었구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으응... 그렇게 생각해? 너희 역시 여자친구 너희는 어떤지? 자신감 내가 여기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내가 여기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려고 그리고 너희들이 안하고 있으냐?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냐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냐 우리 여태까지 유흥애 먹은거야? 여태까지 유흥애 먹은거야? 그것은 포테이토 배터리로 그것은 아이들에게 놀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살아있어 아니 아... 죄송합니다 아... 뭐? 전기 기상캐스터 칼이 새끼야 뭐야 휘틀리가 그럼 대신장이였네? 아니 글라도스 뭐야? 주인공이랑 실험 놀이 하고 싶었던 그런 애였어? 전라도스 나가라 이 씨발 년아 글라도스 이 새끼는 실험이 좋았던 애였는데 피틀리 이 새끼가 주인공을 이용해가지고 대장의 자리를 먹으려고 여기까지 이용해 먹은 거였다고? 은근 연출입고 스트랩 게임인데 이거? 감자를 좋아 대는 새 어어어어어 글라도스 이게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독하다 독해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씨발 존나리아 같은 게임하다가 이거 하니까 힐링이 된다 이거 힐링이네요 아 이렇게 잘하지? 이 새끼 S 뺐다고? 예스 뺐다는 거지 내가 이거 다 외웠다는 건데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 않고 나 좀 천재인 듯 하는 거 졸라 꼴바지 아 그래서 나보다 머리 좋아요 아이자 이게 뭐야 아 스피드 제일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로사님 페인트 나오는 버튼 누를 때마다 빛 3천만원 추가되는 거 맞죠? 돈 아키려고 페인트도 아끼는 거 맞죠? 데이 투 아 아 아 근데 이게 아니라고? 그럼 뭐야 바보이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이거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새끼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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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욕하지 마시고요 어 좀 올라가는 느낌인데? 야 점점 되는 거 같은데 자꾸 여기서 일부러 전국포 수분계지라에 반복하면 오톰트럭에 뛰어들어서 함릉철 지도에 미울에 나오게 해줄게쓰 아 아니 근데 내가 씨발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거 진짜 모르겠다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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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렵다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스피드 페인트가 씨발 어디에 써냐고 뭐 하늘에다 막아요? 아아아 아 맞네 아 이거구만 아 아 여러분 제가 포탈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힐빔 더할 세상은 오케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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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Volley 에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니네 광고 나온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어차피 광고 끝나도 여기야 어차피 광고 끝나 광고 끝나도 여기 씨X 여기서 전국밥 한다고 아 왜 아아!! 이새끼 대가리는 무장원을 arda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사무스까지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